안녕하세요. 별의들에게 오신 이치님들 안녕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숯불갈비와 약초밥상 한울탈이라고 한정식을 하는 집이랍니다. 한울탈이 들어가는 입구 정심특선으로 돼지전골 콩나물찜 백반 1인식사 가능하며 9,500원이랍니다. 내부는 이런식으로 정리가 되어있답니다. 이렇게 오늘 예약손님들이 많이 잡혀있어요. 조용하게 나누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구요. 앞에는 종원이 이렇게 예쁘게 정원이 꾸며져 있답니다. 정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멋지겠죠.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있어요. 정원이랑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 멋지죠. 굉장히 크답니다. 이렇게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어찌죠? 여러사람이 단체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배치되어 가있답니다. 정원은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있죠. 여기는 겸손반 여기는 겸손반 인테리어도 하나하나 전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멋진 공간이랍니다. 정원의 모습입니다. 정원 모습이랍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한울카리 다이자는 거 봐봐, 다이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무슨 먹어요? 네, 밥끼리 좀 괜찮아요 네, 네, 네 밥끼리 좀 괜찮아요 밥끼리 짜고 한 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사랑해 잘하고 이렇게 줘요 약하라 약해서, 이게 약재 그냥 뭘감데lar 다 찬스스로 나와서 고추와이침 니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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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는 고추와이침 고추와이침 독특한 니마 니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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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가 니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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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